제가 일단 굴 손질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굴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. 이제 보통 굴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굴이 보시면 이렇게 깍지 같은 게 좀 있어요. 그거를 말끔하게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손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굴을 절대로 담그시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채반에다가 받치시고 흐르는 물에 한 번 정도 가볍게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많이 담궈놓거나 너무 많이 헹궈주시면 굴의 그 향과 맛이 없어지니까 그걸 딱 주의를 하시고요. 이제 마지막 헹권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준비를 해주세요. 볼에다가 여기 지금 무거든요. 이 무를 잘게 잘라서 믹서에다가 무 100g에 생수 2컵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. 그러고 나서 체에 받치면 이렇게 무즙이 2컵 정도가 나옵니다. 아, 이 줍만 딱 빼내가지고요. 네, 네. 여기 지금 무즙이에요. 네. 자, 이거에다가 뭘 하느냐. 레몬을요. 슬라이스한 거 한 조각 정도를 이렇게 넣고 약간 이렇게 레몬의 즙이 좀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. 그런데 보통 해감을 할 때 보면 소금물을 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레몬즙이나 이렇게 무즙을 쓰는 건 왜 그런 걸까요?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요. 이게 지금 소금이거든요. 소금. 소금물을 넣고 다시 이렇게 섞어주세요. 그러면 소금물인데 무즙을 넣은 소금물이 되겠죠. 우리가 보통 이제 굴을 해감을 시킬 때 이렇게 무즙을 넣은 소금물에다가 헹궈주시면 훨씬 더 해감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비린맛이 조금 덜해집니다. 그리고 굴의 향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. 더군다나 이 레몬을 넣게 되면 굴이 훨씬 더 탱글탱글하면서 맛있어지죠. 이걸 이제 이렇게 담궈주세요. 무즙을 해감을 하는구나. 이렇게 해서 가볍게 헹궈주세요. 가볍게. 아주 가볍게. 그리고 난 다음엔 다시 볼에다가 헹구고 이렇게 담궈놓으시면 안 되고요. 가볍게 이렇게 털어서 물기를 얻게끔 해서 이렇게 담궈주세요. 헹궈서 바로 빼네요. 그렇죠. 한 5분 정도만 헹궈주시면 아주 말끔하게 해감이 되면서 굴의 비린맛도 없고 굴이 갖고 있는 영양성분은 바로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. 이걸 꼭 참고를 하시는데 굴 해감은 무조건 소금을 넣은 레몬도 넣은 무즙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한창 굴처리라 어머님들이 굴무침도 하고 그다음에 굴전도 담고 그다음에 굴밥도 하잖아요.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보통 김치를 담을 때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 과정 없이 바로 버무리세요.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맛보면서 굴에는 간이 안 들고 배추에는 간이 들었으니까 굴을 조금 맛있게 먹으려고 다시 또 소금 간을 하시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배추는 짜지고 굴은 또 그냥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. 이게 지금 국간장이에요. 이 굴에다가 국간장으로 살짝 밑간을 하게 되면 굴이 밑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국간장을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해물이니까 이게 맛술이거든요. 맛술이나 청주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서 같이 버무려주세요. 밑간을 또 굴에다가 먼저 따면 되네요. 이게 바로 굴 맞김치를 바로 먹었을 때 굴에도 간이 배고 맞김치에도 간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부침개에 부추셔도 되고요. 이거에다가 부추 넣고 무생채 조금 넣고 버무려서 바로 잡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추 속 있잖아요. 배추 속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맛있게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잡수시면 되니까 굴 밑간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국간장하고 맛술로. 네. 네